따두다두다 더구면서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리비 퀘스트 더 크루제이더잖아 더ă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플리비 퀘스트! 플리비 퀘스트 더 크루세이저! 라는 게임이구요! 발매 되기까지 엄청 오랜 기간이 흘렀다고 해요. 한 8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8년? 그 기간들을 뚫고 이제 빛을 발한 게임이라고 해요. 뭔 게임인지 나도 잘 몰라. 잘 몰라서 해봐야 돼. 중세시대와 유럽 중동을 배경으로 대제국 건설을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블을 못하니까 한패 안 나와가지고 마블을 못하니까 정말 유사한 게임들이 눈에 정말 들어오는구만. 시나리오 프리플레이 돌아가기 시나리오 짠! 시리아 루지에로 뭐시여? 왕..왕..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왕좌! 오 그러니까 이게 12세기 그때랬나? 그저 간식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계속된 십자군의 침입과 약해진 왕국 노린 이웃들 사이에 불안한 나날 보내던 메수도의 1세 아들 킬리지 아들 슬란 2세 모술에서 불러들인다. 무슨 일이죠? 다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혹시.. 마사카.. 서둘러 오라고 한다 설마.. 드디어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감동적이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크..오크..오크..오크와.. 오크해부어 유메데스.. 이 룸 술탄경이 셀주크의 형제국들 중 가장 큰 왕국이 될 것이란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왕도 아니었네 왕자였네 그냥.. 왕위를 계속 중입니다. 확실히 멀리 보냈더니 뭔가 배우긴 했군. 집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워크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멍청한 말이야 어딘가에 손자가 있겠지 니가 없어도 혈통 걱정 없을 잃었다. 굶주린 이교도 때가 오고 있대. 태어나서 팬보다 더 무서운 걸 들어본 적 없는 모스크의 사설 보내고 충분할 것 같은데.. 헛걸 배운게 맞고.. 그럼 돌아온 왕자의 전설을 투어 내려가보죠. 뭐 뭐.. 치안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칼리자 어쩌구 이세.. 왕자님은 없습니다. 휘하의 부대가 하나도 없다. 예비 부대 진짜 너무 분해.. 이들을 왕군에 줄추룩 키워냅시다. 얘도.. 얘도 맞춰주고 있어. 왕국의 살림을 담당한다.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될까요? 진짜.. 진짜 알기 쉽게 알려주는 거고.. 왕자가 하도 그거기 때문에.. 모스크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 정리를 할 차례고.. 크고 동그란 안경 쓰고 있겠지? 여성 사설은.. 각경파네요. 각경파.. 노답이네.. 우선 왕자가 노답이야.. 개노답이야.. 제가 지정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지.. 약간 뭐.. 생일에는 쉬는 날 내 생일은 쉬는 날이다.. 뭐 그런 거 정해놓은 거랑 비슷한 건가? 자체유감.. 다른 애들도 다 행동하고.. 약간 이것도 되게 문명스럽게.. 저거 그거 된 거 같죠? 신을 경배하고 도서 정리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하다. 책 속에 길이 있다죠. 그걸 찾는 걸 도와주세요. 아 이런식으로? 뭐가 안되네요.. 뭐가 안되네요.. 두 번째 줄 밀면 되는 거라고? 아 지금도 되긴 하네.. 어? 어 뭐야.. 예에에이! 어? 신기하네.. 아 이런식으로? 운이 좋았구만.. 이건 뭐지? 이거 그냥 슬로머신이잖아.. 슬로머신이잖아.. 어.. 어.. 헷갈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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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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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왜 되는데? 이건 왜 되는데? 이게.. 이게 되나? 음... 아 다 다.. 따다 따 오래 보고 있으면 헷갈려 이게 그렇게 근데 중요해? 어? 이렇게 중요해? 어? 이게 중요해? 그렇게? 그냥 가면 되지 귀찮아 죽겠네 님들 이제 자면 돼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부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관에 가서 소울 얘네를 저 패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 이상하네? 뭐지? 쫄쫄쫄쫄쫄쫄쫄쫄 아 내 병력까지 고행하네 그러면은 4번을 누르면 입력하신 모든 명령이 전령처럼 통해 전달되죠 최대 144번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저 트위터 그거 아니야? 아 전서구로 행동을 하는구나 우선은 그냥 다 꼬라박아보자 이걸 눌러서 전서구가 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깐 여관에서도 저거 할게 있었죠? 아직 담당 처리를 안했죠 유랑장구 대화해보자 야구 게임이구나 야구 게임이네요 다 맞췄다 그게 안되면 확정적으로 돈을 내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구나 좋아요 다 맞췄다 얘는 무조건 창병으로 밖에 못 가는구나 괜히 했네 음 북하크 아나톨리아 지역 출신 두개가 아니죠 하트냐 약이냐 이거 근데 이러면 어떻게? 얘 들어오나? 어? 들어오네? 아 누구 해고해야 되는구나 잘생김 빠이빠이 어쩔 수 없어 얘는 무조건 창병으로 밖에 못 가는구나 응 네 어떤 게임인지 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나중에 좀 더 완벽하게 해보고 싶은데 지금 초반에 좀 사픈게 많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